이렇게 양파 마늘 자체는 뿌리가 굉장히 빈약, 뿌리 발달이 굉장히 빈약하고 수도 적고 어쨌건 뿌리, 근건부가 약하다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뿌리를 좀 강하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홍사백단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랑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제 양파 마늘의 생육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양파와 마늘은 월동하는 작물이라는 거죠 겨울을 이미 정식을 하고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거를 대비해야 하기도 하고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비대하는 거에 맞춰서 비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파와 마늘은 초초초초청근성 작물입니다 뿌리의 깊이 같은 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 뿌리 작물이지 않습니까? 양파와 마늘은 뿌리에 달려 있으니까 사실 나머지 새 뿌리들이 나올 수 있는 볼륨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적은 그래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좀 어렵고 작물들이 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좀 어려워하는 초초초초청근성 작물이다 그리고 염류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 후에 양파와 마늘은 벌크가 급격하게 비대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월동 전에 비배 관리는 겨울을 나는 활착을 잘 시키고 겨울을 나는 거에 핵심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엔 이 양파와 마늘이 급격하게 비대해서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비배 관리가 핵심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에 이제 양파와 마늘을 나눠서 양파의 밧준비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파 같은 경우는 토양산도가 6.3에서 7.3 정도를 선호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검정을 받아 보신 다음에 석회를 맞는 양으로 시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파 재배 토양은 아쉽게도 양파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양파는 워낙 다비를 하는, 관행적으로 다비를 하는 경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황계통의 비료를 다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토양 자체가 산성화된 토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토양산도가 거의 중성에 가까운 6.3에서 7.3 정도를 선호하니까 꼭 석회의 시비가 권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석회는 토양검정을 받아 보신 다음에 그 양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늘은 양파와 조금 다르게 토양산도를 6.5 정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에 비해서 석회를 많이 뿌리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많이 뿌리시기 때문에 좀 토양 자체가 알칼리성화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반드시 토양검정을 받으신 다음에 6.5에 맞출 수 있게 석회의 시비량을 결정하신 다음에 시비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모든 원예작물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석회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질소질 성분이 만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와 수산화 이온이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휘산이 되게 되죠 이제 우린 이걸 가스피에, 질소가스피에, 암모니아가스피에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쨌건 작물이 좋지 않습니다 질소질 낭비를 떠나서 특히나 초초초청근성인 양파, 마늘이 활착할 때 절대로 방해가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석회와 암모니아태 질소가 바로 만나는 형태를 피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암모니아태 질소의 시비량을 반드시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비하는 간격인데요 석회랑 퇴비는 정식 2주 전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비료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료와 질소질 비료와 석회랑 퇴비의 간격을 최대한 많이 벌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2주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이미 받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스 피해가 없는 형태의 질소질 비료가 밑거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자리파리의 피해인데요 퇴비 같은 것들이 충분히 부속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양을 시용하거나 그 간격이 짧아지게 퇴비를 시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해충 피해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당겨가지고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양파와 마늘은 처음부터 강조드렸던 게 월동작물이죠 월동작물이라 하면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얘기고 추운 겨울에는 사실 저희가 관행적으로 물 공급도 하지 않을 뿐더러 토양 자체 지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평균적으로 정식하시고 활짝하신 다음에 정식하신 다음에 한 60일 정도 두 달 내외로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기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완유성 비료라든가 아니면 코팅비료 혹은 이제 용해도가 낮은 비료 혹은 용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작물이 바로바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양파와 마늘이 겨울 전까지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체내에 비축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여유가 너무나 짧다는 얘기죠 특히나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밑거름 같은 경우 활짝을 돕기 위해 그리고 겨울 전에 최대한 많이 땡겨서 흡수해서 체내에 저장해놓기 위해서 좀 용해도도 빠르고 바로 용해가 된 다음에 바로바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비료를 비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와 마늘을 정식하신 다음에 월동기까지 제가 한 60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일 때 9월과 10월에 기상조건을 살펴보시면 가뭄, 저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가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일기상으로 사실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일기상으로 비가 잘 오지 않고 가뭄 피해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이 적은 환경에서는 더욱더 비분의 용해와 흡수가 힘들겠죠 적은 물에도 빠르게 녹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비료를 밑거름으로 시비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초초초청근성 작물인 양파와 마늘을 어느 정도로 뿌리가 약한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양파랑 밀토마토, 시금치 정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뿌리 반지름 정도는 양파가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지만 세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색의 세근으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모든 작물들은 세근 같은 경우는 양파가 밀리미터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시금치랑 비교하면 밀리미터당 71, 거의 71분의 1로 세근 수가 적다는 얘기고 세근의 길이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죠 시금치랑 비교해봤을 때 세근의 길이가 시금치는 0.62mm일 때 양파는 0.05mm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세근이 수도 적고 발달도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고 여기서 더 하나 봐야 되는 것 더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불용화된 형태에 흡수할 수 없는 양분들에 세근이 입히는 데미지가 양파가 더 심각하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염류의 피해가 양파랑 마늘 쪽은 굉장히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화되고 흡수가 될 수 없는 형태의 양분들을 다량 투입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파 마늘 자체는 뿌리가 굉장히 빈약 뿌리 발달이 굉장히 빈약하고 수도 적고 어쨌든 뿌리 근건부가 약하다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뿌리를 좀 강하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흔히들 인산을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형태의 인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뿌리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맞는 말씀이고요 질소의 형태에 따라서도 사실 근건부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왼쪽 부분 보시면 암모니아태, 질산태, 암모니아태 혼용 그리고 질산태만 들어갔을 때 뿌리의 부피, 무게의 변화입니다 뿌리의 볼륨이 풍성해진다는 얘기고 뿌리의 볼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선 세근의 길이라든가 세근의 부피, 세근의 수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질산태만 단독으로 시용했을 때 세근의 부피와 무게가 암모니아태만 사용한 거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뿌리가 발달하게 되면 뿌리가 발달하게 되면 뿌리가 많은 양분들을 흡수하고 저장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양분들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나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보라색의 칼륨, 주황색의 마그네슘, 그리고 파랑색의 칼슘 초록색의 질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뿌리 안에 이런 양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이온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조건은 뭔가? 라고 살펴보니까 질산태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뿌리 안에 양이온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서 뿌리가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저장하고 있다 뿌리 발달은 인산뿐만 아니라 질소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질소의 형태는 질산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의 발달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재가 바로 인산이지요 질소의 형태는 질산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질산태 질소만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인산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양파랑 마늘이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양분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양파와 마늘이 저온기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저온에 굉장히 취약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양파와 마늘의 뿌리가 너무 발달이 빈약한 초청균성 작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정인산과 폴린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인산 먼저 살펴보실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정인산 함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거의 8일 만에 반 이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땅에서 뭔가 기작이 일어나는 거죠 정인산이 토양산도에 따라서 불용화되거나 지온이 너무 낮으니까 인산 자체의 특성이 의해서 이동이 되지 않고 불용화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폴린산 같은 경우는 동기간에 오히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인산의 양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뿌리가 활착하고 인산을 열심히 빨아들이는 초기 활착 기간에 오히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의 함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근건부의 폴린산이 토양산도와 관계없이 그리고 근의 발달과 크게 관계없이 흡수 가능한 세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열심히 분해가 돼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인산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초기 활착 기간에 정인산은 굉장히 함량이 반 이상으로 떨어지지만 폴린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더라도 초기 활착 기간, 인산을 많이 흡수하는 기간에 어떤 인산을 공급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양파와 마늘의 초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양파와 마늘의 밑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뿌리 부분이랑 연관을 지어서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폴린산과 질소한테 질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랑 병행해야 하는, 그리고 아까 특히나 월동 전에 활착 기간에 가문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양파와 마늘에 물을 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을 대주실 때 연면 시비도 병행하실 수 있으니까 초기 연면 시비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조 추출물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냉의 저항성 증가입니다 월동 기간을 겹치는 양파와 마늘의 냉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초기 활착을 최대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체내에 많은 양분을 저장해서 월동 후에 급격하게 이제 비대를 시키자라는 개념인데요 해조 추출물에 들어있는 후코이당과 알긴산 그리고 만니톨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벽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냉해를 감소시키고 뿌리 생장을 빠르게 하고 뿌리 생장을 빠르게 하니까 양분과 수분을 최대한 많이 체내에 축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체내에 많은 양분들이 축척시키면은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동해나 냉해 피해에 견디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저항성 그러니까 결국에 해조 추출물은 저항성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가뭄 저항성과 냉해 저항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해조 추출물을 초기에 공급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월동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양파 마늘의 초기 비배관리죠 초기 비배관리의 핵심을 살펴보시면은 석회를 반드시 시비하셔야 되는데 비로와 밑거름과 석회의 간격을 최대한 떨어뜨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산의 형태 폴리인산과 질수의 형태 질산의 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저항성과 냉해 저항성 그리고 월동 이후에 빠르게 급격하게 비배시킬 수 있는 해조 추출물을 연면시비로 초기에 공급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밑거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럼 이제 월동 이후에 웃걸음의 비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